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선거법과 정계 개편에 따라 경북의 정치 지형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가리와 비례정당 등에 묻혀 총선 행보가 더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앞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경북과 대구의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 초재선을 막론합니다. 한국당의 최대 텃밭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가장 높다는 건 현역 50% 물가리 대상에 TK 의원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 안팎의 물가리론에도 TK 현역 19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물가리 대상에 포함될지 비례의석 확보용인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누가 옮겨갈지 이런 논의에 묻혀 한국당 경북도당은 아직 총선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50%, 60% 이상 현역 의원이 도도프 상황이다. 경북도당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공천 과정에서의 물가리 때문에 총선 준비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한 발 앞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구별 후보 검증 작업이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예비 주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군미 갑은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신청자만 4명입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당선 가능성과 승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상주시장 재선거에 대비해 상주농민회장을 지낸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을 민주당 경북도당 인재영입 1호로 발굴해 후보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보수 텃밭에서 생애 처음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표심.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변수가 더해져 경북의 총선 구도는 갈수록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